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날 너를 향한 맘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입니다 오늘은 게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답해 볼게요 지금 어린이 지금 어린이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놀고 싶어요 쑤러쭤러워 뭐하고 싶어요? 안 이렇게 말하는거죠 안전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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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인, 이 상황이 나요? 안전한거죠 만약에 너가 승리로 너가 아픈거죠 너가 마음에 드는거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하필사 화이 부잉! 오! 바이! 이스크래야 와라! 라운드 2 신필작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안녕! 안녕! 이 자아이의 그 자아이의 오늘 수상의 오늘 수상의 아.. 니에스 목장엔? trou dot와네